선수천원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해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무라 바루기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정월달 보름 안쪽이니까 즐거운 날 보내시고 한 해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계속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고통에서 얼른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훌쩍 던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불교와 답교 놀이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알지 모르겠지만 불교와 답교 놀이 다리를 밟는 교량 다리를 밟는 그런 행사에 대한 정월달의 옛날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불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었나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89년에 서울특별시 무용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리바뀨 풍습은 전통적으로 정국적으로 정월달 보름을 전후해서 그렇게 행해졌던 세시풍속이었는데 한 해 동안에 애군을 방지하고 팔다리였던 다리의 병을 예방하고 한 해 동안 병 없이 살기를 기원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데서 이게 불교와 답교 놀이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리 교량과 팔다리 다리가 의미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기원이 돼가지고 옛날에 서울에서는 청계천에 광경으로 다녔습니까 종로통에서 나가다 보면 을지로 나가는 광교 광교가 옛날에는 세광통교 그랬다고 그래요 광교하고 수표교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가지고 다리를 왔다 갔다 건너갔다 하는 겁니까 왜 다리를 많이 건너갔다 왔다 하면은 다리가 건강해지고 액담도 액을 제어하는 방법도 되고 건강을 기원하는 하나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도성래에서 옛날에 가장 큰 다리가 가장 큰 다리가 광교예요 옛날에는 대크니까 대광통교 그랬는데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 그게 뭐 크냐 그러겠지만은 길이가 12m 근데 폭이 더 넓었어요 15m 없어졌다가 청계천 복계공사 하면서 다시 재현을 시켜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일 큰 거죠 다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수표교가 있으니까 광교 수표교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한강 한강 다리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대교 새로 지나다 보면 방송국 가다 보면 새로 다리를 또 공사를 해요 그것까지가 33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따라서 찾아봤더니 한강 다리가 그만큼 많이 서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가 그냥 제 혼자 앉아만 꾸며된 얘기가 아니고 조선국의 유 득공이 쓴 경도 잡지와 홍성모가 쓴 동국 세시계에 거기에 기록을 의존해서 얘기를 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름 날이 되면 탑기온을 다리 밟기 놀이를 하는데 종각에 모여가지고 저녁 종수를 들이면서 밤을 세워서 밤을 세워서 스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광교를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밟고 이렇게 지나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초녀 총각들도 모이고 또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행사가 되었던 거죠 말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이게 지방에서 그런 걸 흔히 볼 수 없으니까 경기도에도 무용문화제로 증명해가지고 과천 무등 답변오리가 재현이 돼가지고 경기도 무용문화제로 등록이 돼 있어요 조선조 정조 임금이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를 위해서 수원에 현원 만들고 또 여기다 또 용유사 절도 같이 창건해놓고 아버지의 극락완성에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 화성 성도 만들고 죽은 사도세자가 무덤에 있는 아버지의 사도세자 무덤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중간에 있는 과천에서 불왕민들이 나이 어린 소년을 뽑아서 여장을 시켜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위에 무등을 세워요 어깨 위에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덩시놀이 춤을 춰요 색동조고를 입혀가지고 춤을 추고 두레패가 여러분 두레패 알아요? 북장구, 부, 피리 해서 불러가면서 사는 게 있어요 아 신나죠 그게 이제 그걸 해가면서 무덤 놀이를 펼쳐가면서 정조의 효행을 찬양하고 능행길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를 가기 위한 정조대왕의 그 길을 환성함과 동시에 정월 대보름의 풍년과 나래의 풍년이 있기를 기원하고 백성들의 무병장수를 함께 기원하면서 오갈 때 했던 그는 무덤 탑겨놀이가 요즘 와서 재현했던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우리 민석을 때 맞춰서 이렇게 재현시킨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복하면 경기도에서 무용문화재로 선정을 했으려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릉에는 사천 화평 탑겨놀이가 있고 또 송파 탑겨놀이가 있고 여주 원부리 얼 탑겨놀이가 있고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탑겨놀이를 이렇게 많이 재현해서 한다 옛날 좋았던 풍습은 한번 다시 재현해 본다 그러면 탑겨놀이 하는 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리가 그만큼 좋게 잘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뜻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깊게 볼 것은 1990년 정월 보름달에 문화부에서 저기 판문자 위하면 자유의 다리 위에서도 탑겨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겨놀을 보호원에서 재현을 시키면서 사라진 민속을 다시 복원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거기서 탑겨놀이를 하면 고향을 그리고 헤어졌던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님도 생각해 가면서 사는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재현한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자유에 나온 행사가 아니고 탑겨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어떤 복전사상 복전사상 적선 일반 적선이죠 복전사상에서 나왔다 동국세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법망령을 중심으로 해서 탑겨놀이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쭉 더듬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독사안는 중에서요 옛날에 걸어 다니고 우차 아니면 마차로 가는거죠 소마차 아니면 우마차 그다음에 말을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다리가 교량 다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공독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공독으로 세워놨던 것이 건조 교량 다리를 만들어 놓는다 강에 다리를 만들어 놔야 행인들이 평일을 돕고 요정마을 절정마을 이렇게 빤히 쳐다봐도 다리가 없으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수십일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이 적은 데로 간다든지 물목길이 좁은 데로 건너가다든지 다리가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강에는 한강 철교하고 한강 내리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올림픽 대교 지나다니다 보면 새로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른세기가 한강변에 서울 여기 세워졌다 그만큼 다리가 많이 건설이 돼야 사람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오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나라가 발전되는 그때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복을 짓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상으로 다리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한 가지는 평지험로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험한 길을 다듬어서 행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돕는 그 일이 험로를 바르게 만들어 놓은 일이 공덕의 복전인다 그게 큰일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저는 경기도 평택 쪽인데 그쪽에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자각길이니까 항상 사람들이 군데군데 쭉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맨날 다리를 보수하는 비가 와듯 길이 파이니까 제대로 온 차들이 옛날 몇 시간 말 하려면 몇 번씩 버스가 다니죠 그러면 잘 못 다니니까 또 짐을 신은 취력들이 다니지 못하니까 길 보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장을 차고 이렇게 사파고 깽이를 들고 수시로 매일 길을 고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새로 낸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을 있게 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평지를 험로를 하는 것이 큰 공덕을 쌓는 길이다 그게 나라 전체에 대한 공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로의정 그래요 불교에서는 복전이 어떤 것이 사회를 위한 큰 복전이 되느냐 광로의정 여기서 의정은 정자는 우물정자가 돼요 길가에 우물을 파놓아서 목마른 여행자들에게 갈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 큰 복전이다 그러면 어떤 데 보면 절 같은 데서 옛날에는 그런 걸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두막 같은 걸 지어놓고 우물도 파놓고 그리고 지난 사람에게 물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물이나 논불이나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게 만드니까 또 걸어가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복전사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효양 부모,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부모 온전경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효성스럽게 모시는 사람에게 복에 따르게 되어 있는다 이건 기본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히 여러분들 느낌이 여기에 답교 놀이가 불교의 복전사상이 나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고 우물 파고 이런 건 다니는 게 역할이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끼어넣어서 불교의 기본사상이 나라에 충성하고 품에 효도하는 길이다 같이 끼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보는 범위가 넓어요 그런 걸 보면 효행사상을 기본이 되니까 품에 효도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부모를 돕고 효도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동네 사람도 도와줘서 다리를 놓을 수 있고 길도 고칠 수 있다 우리만 생각하고 길을 고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갇히고 끼어서 넣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삼보 불법삼보를 공경하는 일이 적선 중에 적선이고 복전 중에 복전이다 그래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모든 중생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님들에게 불법성 삼보를 같이 받들어 모시고 공경하는 일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에 다리를 놓고 건너게 만드는 일과 그러면 모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행복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도 상징적으로 다리와 길과 같이 인생의 여러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걸어가는 길과 도로와 다리와 또 험로에 길을 만들어 놓고 강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걸 건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또 부모의 효도사상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연관을 어떤 사람은 그래 연관을 지어서 답균을 봉천사인하거든요 이게 왜 갖다 끄집어 넣냐 그러지만 같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보의 사상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험난한 길 인생의 여러 험난한 길에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걸어가는 행동으로 걸어가는 길과도 같이 비율에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급사병인 그래요 환자를 돌봐주면 복이 쌓인다 그런데 환자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119차가 있어서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 아니 이 마을에 저 마을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보면요 한의사 분들 한약방 침 노는 분들 그런 분들 동네마다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가려면 다리가 없으면 다리가 안 오였으면 엄청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 환자를 업고서 돌아가다 보면 지쳐서 사람 잘못되면 잘못돼요 병을 고칠 수 없게끔 이렇게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 얘기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지혜에서 나오는 길들이라는 게 기가 막힌 얘기가 환자도 살리는 환자를 살리게 하는 길도 다리를 놓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심장하게 넓게 그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있다는 것도 불교의 참 위대한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 빈공을 해요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그럼 다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왕래를 하고 장에 가려면 옛날 장을 찾아가려면 수십 일 가야 돼요 어떤 때는 20일 갈 때도 있고 10일 갈 때도 있고 모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중간중간 개울이 있으면 또 내깔이 있으면 다리가 있어서 그걸 건너게 만들어야 장에도 가고 다른 동네도 가볼 수 있고 건너에 잔치가 있더니 결혼식 있다더니 환갑 잔치가 있고 상을 당했으면요 이 마을 저 마을 처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품 팔러 다니고 일을 하러 다니는 것도 한 동네에서 다 해결을 못해요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품도 팔러 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사람도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람 도움을 주게 하는 길들이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리와 길 고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답교 논의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설 무차해 마지막 여덟 번째 무차해인데 굶들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게 무차해 무차법회 하면 법문도 하지요 이날 야단 법석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차를 하면 대개 원님이 한다든지 나라에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무차법회를 하면 양반 상놈 따질 것 없이 높고 낮은 사람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에게 베풀고 올 수 있으면 옷도 가져가고 음식도 가져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나오는 게 다리와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을 좋게 만들어 놓고 이런 모든 일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게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서로 물차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참 모여 가지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또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베풀어 주고 이런 사람 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전부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걸어서 가는 길들이니까 험난한 길은 바르게 고쳐줘야 되고 또 다리가 없는 데는 다리를 새로 놔야 되고 그러니까 가깝게 갈 수 있게끔 왕래를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해양하는 그런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 놓은 불교가 이게 이제 16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불자다 아니다 상당히는 않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잘 짜여져 있는 그렇게 돕고 살 수 있는 이 길이 음으로 양으로 보세요 길도 고쳐 놓고 다리도 놓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해양하는 뜻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자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앉아서 책상에 한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제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다리를 밟고 답귀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옛날 구닥다리 옛날 얘기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불교에서 이것을 연관을 시켜서 시장을 만들어서 유도시켜 놨다 아 이걸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명절에 그냥 보름까지 다큐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냥 다리를 왔다 갔다 아니 뭐 그런 일을 해요 아니 일부러 보세요 이렇게 도시를 다니다 보면 산책길을 만들어 놓고 많이 놨지 않습니까 건강 위에서 그럼 옛날부터 1600년부터 이렇게 있어 가지고 2조 때 조선소에 내려오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런 일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또 오늘날도 각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이걸 재현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 풍속을 살릴 건 이렇게 살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중요한 계기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은 불교와 답귀놀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였습니다